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필리포소 2장 15절 말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고하게 살아가야 되고 특별히 빛의 자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8년 전에 미국의 한 교사가 자기 이름을 1069라는 아라비아 숫자로 바꾸겠다고 재판소에 소장을 냈습니다 이름이 필요 없는 컴퓨터 시대라면 아예 숫자로 이름을 대신하겠다는 것이 없습니다 이 때의 판사의 기각 사유는 당호가 쌓습니다 오늘날 우리네 문화를 전염병처럼 엄습하고 있는 비인간화의 물결을 애써 조장할 수는 없다 그것은 기본적인 인간의 위험을 침범하는 일이다 참으로 아름다운 지적입니다 여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그러나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찬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들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세상에 살다 할지라도 천국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싸우니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출시옵소서 세상에 빛이 되는 우리들 빛을 비추면서 선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출시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흉용하다 할지라도 휩쓸려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백성으로서 고고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출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